음악 황산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지역 벤치마킹을 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북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해 경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미나리축제는 원동면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속 팩트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양산팩토리의 팩트지기 오주은입니다. 개문년을 맞이해 시립 유년진 도서관에서 2023 신년 새화전을 개최합니다. 전시회는 제가 지금 서있는 이곳 도서관 1층 다목적홀에서 하고 있는데요. 2월에는 미나동아리 화랑해가 주관하는 유별난 토끼가 진행이 되고 12월까지 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니 유년진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산의 핫한 소식들 힘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양산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승선해 체험하는 낙동강 생태탐방선 벤치마킹을 시행했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낙동강 협의체를 대표해 지난 1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낙동강 협의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낙동강 백길복원 관광자원화와 생태탐방선의 유람선 승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양산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승선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낙동강 백길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운항사인 부산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현재 매주 수목금에 운항 중인 물금, 대동, 물금 구간의 운항 횟수를 1일 1회에서 1일 4회로 늘려 전 직원이 탑승 가능하도록 했고 벤치마킹 종료 후에는 낙동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나동현 양산시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한강 일대와 홍제천, 춘천 남이섬, 충주 탕금호 등을 방문해 역점 추진 중인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7일 2023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다수의 기업지원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들의 지원정책 방향, 자금지원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기업 지원책자 및 안내자료가 제공되었고 각 기관들은 별도의 1대1 상담부스를 마련해 기업별 맞춤 전문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양산시는 고금리, 물가상승과 복잡한 국제통상환경 등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 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와 경남도교육청이 가칭 동북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기로 하고 지난 1월 시청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나동현 시장과 박종훈 도교육감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은 경남 동북권 학생안전체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시는 교육원을 설립 운영하는 동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등 두 기관이 교육원을 안정적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유형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총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등 경남 동부지역의 안전체험시설 기반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원동에서는 봄내음 향긋한 미나리 수확이 한창인데요. 양산시의 봄을 알리는 원동미나리 축제가 4년 만에 원동면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원동미나리 축제에서 행사기간 동안 원동면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성정지역에서 바로 재배된 원동미나리를 맛도 보고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원동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미나리 축제는 원동, 가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라는 부제로 미나리 시식 및 판매, 농산물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향토음식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원동면의 30여 개소 음식업소가 참가해 미나리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경연을 펼치고 선정된 음식은 원동면 향토음식을 지정해 지역의 다른 축제 개최 시에 시식 및 판매할 예정인데요. 양산시는 이번 축제로 인해 원동 미나리 및 특산물의 판매 증가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원동에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 연구소 오늘 이 시간에는 양산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역사와 문화가 숨을 쉬는 우리 양산 만약에 손조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동부경남 최초로 만세운동이 이루어진 심평마을에 왔습니다. 양산 독립만세운동이 이곳 심평마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져 시위까지 격렬하게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역사를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 매년 3.1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펼쳤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모두가 기다린 만큼 기대가 됩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심평만세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대표 33위는 마침내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며 민족적 거사를 준비합니다. 민족대표 중 한 분이신 만해 한용훈은 통도사 승려이자 자신의 제자였던 오태건에게 독립선언서를 주며 통도사에 가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라는 밀지를 내리게 됩니다. 1919년 3월 5일 통도사 만해 한용훈의 밀지를 받은 오태건은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모은다. 이날 함께한 사람은 통도사학림 학생대표 김상문 동료 스님인 양대응 신화수 등과 하북면 면석이었던 박세문이었다. 이들은 심평장터에서 장나를 기해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은다. 통도사 부속보통 학교 및 지방학립생도 4,50명 동불교 전수생도 약 10명 그리고 불량승력 약 10명이 주도자가 되어 시위를 감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도사에서 70여 명 지역주민까지 합하면 최소 200여 명이 만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해봅니다. 심평만세운동은 3월 13일 이후 계속 확산되어 심평마을에서 두 차례 양산읍에서 두 차례 상분면 석배에서 한 차례 총 5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만세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양산시가 만세 시위로 들끓게 되자 양산에서 활동을 하시던 독립운동가 윤현진은 중국 상해로 망명하게 됩니다. 우산 윤현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의 탁지경으로 임명되어 임시정부의 살림을 담당하게 된다. 윤현진은 상해로 가면서 거금의 독립자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구체적으로 밝혀진다. 우산 윤현진 선생이 임정에 넣으신 자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의 대성리를 포함한 양산 상북지역 일대에 엄청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경매에 넘어간 걸로 봤을 때 그때 아마 그러한 땅들을 매개로 해서 임정에 자금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땅의 양은 총 만 7천여 평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한 50억 이상 상해하는 아마 금액을 임정에 넣었던 것으로 추정이됩니다. 신평장터에서 시작해 경남을 깨우고 민족을 깨웠던 그날의 함성 1919년 3월 13일 신평만세운동 우리는 이렇게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 백여 년 전 우리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독립정신을 재생산하고 오늘을 있게 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곳 양산에서 시민분들께 역사의식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양산의 핫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연구소 정진주였습니다. 양산의 큰 축제죠?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10월에 개최되는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3월 8일까지 대축전 상징물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징물 공모 대상은 마스코트와 포스터, 구호, 표호 등 5개 부문으로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자는 듯과 경남의 중심도시로서의 양산시의 이미지가 잘 표현될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 또 알차고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양산족 팩트와 이야기를 전하는 양산 팩토리의 팩트지기 우주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